기절시키고 안장채우면 바로 테이밍 완료에요? 티타노는? 뭐 굶기고 이런거 필요없어요 여기있습니다 이뻐양 그럼 바주카로 안하면 뭘로 해요? 캐논으로 해야되요? 캐논으로 개를 어떻게 맞춰? 그렇게 움직이는 애를 캐논 100발 어떻게 이게 대쉬울수가있지? 캐논으로 쏠려는데 방향잡는게 힘들지않음 맞어 왼쪽 왼쪽 위로 위로 이렇게 방향 움직이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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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왼쪽 아래로 계속 이러면서 맞춰야되는데 아 캐논 방향은 고정시켜놓고선 캐찰로 움직이는거야 캐찰로 운전 겁나 잘하는 나몽림이나 가능하겠네 그러면 아 아 우리 지금까지 투잡기 쓴거는 그냥 자원낭비였네요 다행히 지금 나몽림이 들어와서 바주카 낭비는 안해도 됐네 안장도 많이 드나요 안장있대요 안장있다니께 아 아 이놈이 시키 진짜 이놈이 시키고 어떡하지 이 레벨 4짜리 쪼래봐 날 벌써 잊었니 겁나 크죠 이렇게 보니까 여기 위에 착지 못하나 착지를 못해 밟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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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타노 하루만에 굶어 죽는것도 서버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서브당 설정에 따라서 아이씨 오늘 티타노 포기 저희가 빨강이면 이쪽으로 가야돼 티타노 포기 바주카 쏴봐요 하긴 할라님이 바주카 쏘고선 기절수쯤 올라갔다고 했거든요 그래요 이쪽으로 오세요 바주카 한번 해보고 가요 가운데로 오셔요 이미 바주카 쏘세요 제가 내려가가지고 기절수쯤 보고 있을게요 여기는 이게 발밟히는고 여기에 내려놓고 아아 잠깐만 캐쳐라는 현민경 있다 많은경 아이씨 뭐지 돋보기 다시 아르진한테 가서 캐논이 캐논이 헤드 제대로 맞추면 한방에 기절수 천씩 올라가요 나라만능만원 돋보기 입보용 준비됐어요 하아 네 쏘십쇼 1120 1120 코코먹는 무기님 안녕하세요 머리를 안보여요 아이씨 아이씨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이거 오른발로 내려치는데 왼발로 가있어 왼발로 야 야 아 오씨 왜이렇게 잘해 침대가 안대 아까 부서졌어요 옆에서 맞추는 헤드랑 앞에서 맞추는 헤드랑 또 답당해요 젓일 저 초록색 오벨 아까 저한테 스치듯이 케찰이 두 번 맞았죠 제가 컨트롤을 좋아서 잘 피해가지고 케찰한테는 피해가 없었는데 침대가 박살났었나봐요 아씨 언제 뛰어가 돋보기 시체도 찾아야 되는데 야씨 그거 발먹어야지 모기가 몇 번 물었다고 그걸 밟아 죽이냐 승깔하고는 뛰어뛰어뛰어뛰어 갈 수 있어 11일 저기 오벨 강 한번 건너야 되나 타이타노는 기절하면 머리만 땅으로 내리고 엎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요 신기하다 아이씨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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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지금 쫄아가지고 배굽다닌거에 놀리고 있죠 필구님 리아이에요 또 우리방 즐겨찾기 해주신 필구님 고맙습니다 아 침대를 위에다가 만들고 오오 내 시체 어디로 내려가니 시체 먹어야 돼 뭐 캐논을 작정하고 만드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포탄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포탄이 쉽나 기억이 안나요 여기로 내려가죠 스테미너 스테미너 오늘은 얘 그거 기절을 하나 안하나 고구마 우선 확인을 하고 다 내려가 지금 여기가 서버가 테이밍이 2배율 이어가지고 여기서 아니다 티타노 저거 안장만 채우면 테이밍이 된다며 내 시체 어디갔어 내 시체 여기 그럼 난 저기서 밟혀줄 건데 밟히는 순간 내 시체가 땅속으로 꺼졌나 너무 세게 짓밟아서 야 여기서 현미경 나오면 대박이다 아이씨 난 뭘 해도 안되는 놈이야 오피셜에서도 그냥 안장만 채우면 테이밍이 끝나요 기절시키는 게 문제인데 나 지금 돋보기가 없다 미치겠다 물에서 죽었어요 내 가방 내 가방 어 내가 제 왼쪽 바이러에서 밟혀 죽었는데 제텍스 신임자 안녕하세요 땅으로 꺼졌나본데요 땅으로 꺼졌나봐 흥미경이 없어요 기절 수치를 볼 수가 없어 지금 지금 이 포장 그 바주카포 몇 발 갖고 있어요 그냥 바주카 지금 갖고 온 거 다 갈겨보죠 60 우리 부족님들이 욕하지 않을까 우리 개비 돌았다고 60발 박아보죠 기절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아 집어서 하게요 그래요 개첼 거기에 쓰 우리 개첼 호기심이 너무 많아 안 배나요? 안 보이나요? 아 너무 가까워요 그래 폭파면 우리도 다치니까 아 얘 또 고개 숙인다 몸통 맞았죠 지니부님도 안녕하세요 날개요 조심할게요 몸은 피만 깎이더라구요 기절 수치 안 올라가고 나와라 나오라고 야이씨 야이씨 자꾸 이럴래 저 다리 나온 대로 어떻게 유인을 해요 지금 이 상태로 때리면 우리 이뽀양 피 깎이지 않나 지니마이 도망가자는 이 상태로 때리면은 이뽀님 피 다는 거 아니야? 쏘지 말래요 나몽님이 나몽님 서버에서 바주카 쏴서 차나 확인한다고 조금 더 기다려야죠 조금 더 기다려야죠 할라님 서버에서는 바주카로도 기절 수치 올라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똥 좀 작삭삭 바주카로 몸통 때리면은 기절 수치 50 올라가구요 헤드를 맞추면은 350 들어간다네요 기절 수치가 캐논으로 헤드 맞추면 1000 들어가는데 근데 우리는 캐논을 그렇게 잘 쓸 만큼 캐쳐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이 없다는 거 저거 있으면 돌벽 부술 수 있어요 돌벽은 캐쳐로 부술 수 있구요 쟤는 철벽까지 부셔요 그것도 아주 쉽게 캐논으로 바디 때리는 거는 기절 수치 안올라 봐요 아씨 포기다 포기 도저히 못해먹겠다 자원이 아까워 그냥 그 자원으로 철제 캘레 제 테이밍할 자원으로 철제 여기 있는 거 다 털고 갈래 바주카포를 만발만 들어요 만발로 그냥 여기 있는 철부족 다 털지 않을까요 웬만한 철부족 다 털지 않을까요 미치겠다 이 서버 지금 두 부족 남았어요 우리 미쳤죠 PVP에서 서버 1이 먹었다고 지금 PVP에서 자원 낭비하면서 타이탄 갖고 놀고 있고 철수하죠 이뻐야 우선 타이탄은 실패 이 서버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타이탄은 실패 구둔 라댁님 안녕하세요 서버가 좀 많이 약한 애들인 것 같았어요 그것도 운이지 진우가 약한 걸 우리한테 뭐라고 못 따지죠 다행히 연합 부족도 되게 약한 애들끼리 연합이 있고 아 부족 애들 목소리도 들었어요 초등 서버였어요 손쉽게 1이 먹을만 했네 아크는 공룡으로도 돌을 부수니 유입이 잘 안될 것 같은데 사람 얼마 없고 구조건도 해봐요 스페인 서버에서 하면 실력 금방 늘어요 애들이 너무 잘해서 그러면 우리 부족님들이 짜증난다고 안 한다고 할텐데 우리 부족님들 저기 우리 집 빨리빨리 대포 코알 100개면 철 8,000개 내일은 꼭 성공하자 오늘 무조건 그래 내일은 성공해 케첼 잘 모시는 분들도 오시면 내일은 성공해 검파도 빨리 만들어주고 나몽님 잠깐 내일 모셔도 될까요? 우리 케첼 운전 전문가 나몽님 케첼 운전 전문가 나몽님 케첼 운전 전문가 나몽님 케첼 운전 전문가 내일 구매님들 접속하시면 양해를 구해 볼게요 이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어서 이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어서 기능 전문가 Richard 최신 스를 공개 아 노고텔 마저 넣어주고 야 씨 그만탄 철을 지금 다 옮기고 있어 남홍둥이 지금 뭐 스페인 서버에 계세요? 고수들이 넘쳐난다는 스페인 서버 형초님 아이 지금 1시 53분인데 안 주무세요? 철 대신 이만큼 옮겼습니다 됐고 빨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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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대충 이 정도 길에 매는 길에 매는 시비를 집 안에서도 길치 못는가 보죠? 빨리 내려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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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이제 뭐 흑요석 옵시디언 개만 잘 안뜨기 쓰면은 이게 우선 이빠 위에 만들어지고요 철 이걸로 부족한데 내일 철산 한번 또 가야되겠다 철산 분하고 다 틀어야되겠다 내일도 방송 시작은 엄청 루시할 것 같네요 요거에 여기 시멘트 시멘트도 부족해요 요것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현재 시멘트 300개 아 이거 뭐 시멘트도 들어가? 아 시멘트 겁나 부족한데 늘 서버 돌면서 비버 때문에 이빠이 털어야 되겠다 아 상자에 좀 있어요 시멘트 2천개 시멘트 2천개 우리 세정양이 하루 열심히 정리를 해주면 아침에 정리를 해주면 그날 저녁이면 또 이 그걸로 변하죠 아 이게 이름이 다 한글이어가지고 난 글씨가 안보여 다음 서버는 진짜 나 무조건 한글로 할거야 유두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세요 유두님 잘 지내셨나요? 왜 이렇게 오랜만이죠? 많죠? 내가 어딨는지 못 찾을 뿐 잘 지내셨는데 우리방은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대요 내 기억에서 지워질 뻔했잖아요 땡초님도 아직 안 주무세요 회장님 안 들어간다? 아닌데 슬롯이 있는데 안 보고 있었어 150개 이런거 빼주고 이렇게 때려받으면 되겠죠 하 날 밝았네 나 지금 곡괭이도 없어요 이모님 안녕하세요 돋보기 뭐 내일 만들자 천천히 아 나 이거 색칠하는거 진짜 싫어하는데 흠 곡괭이가 색칠한거 밖에 없어 색칠을 하려면 좀 강렬한 색으로 하던가 하얀색 일반 곡괭이 뭐가 소중하다고 색칠까지 해 여러 곡괭이 촌스럽게 옵시디언 빨리 캐와요 옵시디언 빨리 캐와요 좋죠 아 이 와중에 배고프고 있어 얘 캐릭터는 눈치가 없나봐요 아 그 캐릭터는 좀 심각한 상황에선 배고파도 좀 참을 줄을 알아야지 배만 꼽았다 하면 아주 우장찜 귀세다고 막으질라고 어디가 흙일색이 많을텐데 위에 위에? 꼭대기 많았던가? 여기도 있고 위에 꼭대기 많네 네 배고파요 근데 지금 먹을게 없어요 굶어 며칠 굶어도 안죽어 아우씨 태양권 태양권 아우 나 징징거리는거 진짜 듣기 싫어 남캔지 여캔지 구분이 안돼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여캐하고 있구만 돌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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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침에 왔나? 선샤인 넘어가는데 지은 니은 니은 이응 지읍 미음 니은이 뭐야? 욕이에요 욕? 일로와 일로와 빨리 깨고 집에 가자 개차라 빨리 깨고 집에 가자 개차라 어 요거 여기 없고 요기 요기 먹이를 봤으면 뛰어야죠 아우 나 진짜 듣기 싫어 얘 얘 뜰 때 스템을 따라서 헛거리는 소리랑 이 징징거리는 소리 남자의 헛헛거리는 소리와 이 징징...여캐의 징징거리는 소리 너무 듣기 싫어요 기절 수치 조금씩 올라가구요 이 서버 분화구에 없더라구요 분화구에서 이거 제 눈을 안되게 한건지 아니면 우리가 오늘 어제 쳤던 집이지 걔네가 분화구를 수시로 젠들때마다 캐서 그런건지 없었어요 오늘은 안가봤고 아 오늘 아까 분화구 갔을때 이거 있었나요? 옵시디언? 300개 정도 캠 분화구에 있어요 이제 어제 털었던 우리가 털었던 애들이 분화구에서 이걸 계속 캐가고 있었나봐요 근데 걔네 털어도 자원 뭐 나오는것도 없던데 그 자원으로 뭐 사먹었대? 그 자원으로 뭐 사먹었대? 옵시옵시 네펀키님들 어서오세요 물도 옥도마르구 에이씨 유턴 유턴 집으로 가 집에가자 집에가자 내가 이제 이렇게 배고프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할 필요가 없어 집으로 가 고 고 고 아잇 젠장 옵시인줄 알았잖아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너 죽는다 진짜 우리 드리밍이시지마라 어디서 자꾸 얼굴을 저 아니고 저 앞에 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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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 저기 가자 아레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к